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물지형으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숭어 때문에 추억을 많이 쌓았던 곳입니다. 숭어로 인해서 우리 모두 풍족하게 숭어도 잡고 직접 잡아서 해돋도 먹고 했던 곳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소녀상은 그전에는 작년에는 저기 들어가는 방파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해변 모래사장으로 나왔네요 이사 왔습니다 자 바람이 좀 오전보다 좀 세진 것 같아요 자 낚시를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 내양 쪽에서 숭어를 많이 잡았었는데요 올해는 올해는 얘네들 숭어가 맥태가 안끼네요 맥태가 끼어야 되는데 맥태가 끼면 내양으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올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물은 네 말씀이 엄청 많이 말네요 자 이게 바람이 불어서 여기 카메라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안쪽에 낚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자 올해는 도루묵도 많이 안나왔고요 숭어도 잘 안들어오네요 수원이 많이 내려가 있다가 그러는데요 수원이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자 물취향 뿐 아니라 이것저것 여러곳에 빨리 숭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쪽 해변에는 소망을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어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좀 많이 불고요 모래가 좀 에이 모래가 가벼운 모래라서요 모래도 난리고 합니다 자 입안에 모래도 막 들어가네요 마스크를 썼는데요 아까 잠깐 내렸더니 모래바람이 입으로 들어와서 입안에서 모래가 막 휩혔습니다 자 파도는 심하지 않고요 자 오늘 물때는요 아홉 물에 4시 한 40분 정도 만들 시간입니다 물 때는 아주 좋은데요 고기가 들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망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시는데 뭐 철수를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런 숭어 잡아놓은 게 있나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은 통황을 가지고 철수를 하시구요 숭어 잡아놓은 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숭어 잡아놓은 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숭어가 잡아놓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민물에다가 안가두는데요 숭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요 망도 아직 펼치지 못하셨네요 못잡으신 것 같아요 자 저기 고창이 하나 있는데 두망이 꽂혀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직 한마리도 잡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또 한분이 포기하고 철수를 하십니다 요즘 고기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되는 시간들이 이 기간이 그렇게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며칠 방송을 중단할까 지금의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고기 잡는 모습을 좀 보여 드려야 되는데 고기가 안나오니까 답답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투망치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람에 날려서 투망이 제대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둘째치고 고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고기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모경 오신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요 바람에 의해서 투망이 날아가고 안 날아가건 둘째치고 일단은 고기가 보여야 되는데요 고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매기라도 가까이 가면 갈매기라도 한 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도망으로 갈매기라도 한 번 잡았다 놓아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는 건 둘째치고요 투망이라도 한 번 던지는 거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온 지 한참 됐는데도요 아직 투망 날아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자 바다에는 오리와 갈매기가 섞여서 노질고 있는데요 고기가 있으면 안쪽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안나오고 해서요 또 한분이 퇴청 하시네요 폐단병 한분 퇴청 하시고요 고기가 안나와서 잠깐 사이에 자 여기서 돌들을 좀 골라보았습니다 이쁜 돌들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모아 놓아 보았습니다 보기가 안나오니까 뭐 다른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무늬가 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요 아 개성이 독특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다 똑같은 돌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모양이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돌들이 모양이 다다르고 무늬가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추석에 수집 방송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이상 고기도 안나오고 해서요 저도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시간 넘게 있었는데요 던지는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없다는걸로 이렇게 굴치기 낚싯대도 갖고 오셨는데 누군이 이렇게 낚싯대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망 던지는 모습도 못봤고 낚싯대 던지는것도 못봤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이상 오늘 방송 마무리 하구요 예 당분간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기가 안나와서 좀 휴식시간을 좀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